네, 안녕하세요. 권현서입니다. 오늘은 배달 플랫폼 관련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배달 플랫폼은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배달을 시키려고 해도 배달비가 너무 비싸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르는 배달료,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고 누가 그 배달료를 가져가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필요한지 이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달의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음식점에 소비자가 전화를 해서 바로 음식을 배달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 당시 배달료는 음식 가격에 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배달료를 따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었고요. 그리고 음식점에서는 배달원을 직접 고용해서 그 1대1로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배달 음식을 시킬 수 있는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 보니 지금의 배달 어플 시스템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해서 배달을 시키도록 한 이 배달 어플 정말 신산업으로서 25조의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배달 공구한다 그리고 배달 파티업 모집한다 뭐 이런 글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배달료가 1만원까지 그리고 정말 뭐 구준 날에는 4만원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저희가 한번 그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을 시키는 사람을 소비자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배달 어플을 통해서 배달 주문을 넣습니다. 그럼 배달 어플 업체가 음식점에게 중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온라인 중계 상거래라고 하는데요. 이 온라인 중계 상거래를 하고 나서 음식점이 주문을 받게 되면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서 배달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배달 대행업체는 라이더를 구해서 그 라이더에게 이제 음식점으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업무를 지시를 합니다. 과거에는 1대1로 이루어지던 이 과정에서 지금은 거의 5개, 6개 단계로 세분화되게 되었습니다. 각 과정이 세분화가 되면서 과정마다 비용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비용들이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배달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5개, 6개로 세분화된 배달 중계를 주문 중계, MP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한 플랫폼 업체에서 한 가지 더 새로운 배달 시스템을 내놓게 됩니다. 플랫폼 업체에서 주문을 중계해주고 그리고 배달까지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단건 배달 시스템이라고도 많이 하죠. 이것을 5D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자체 배달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체 배달 방식과 주문 중계 방식의 차이점은 배달 대행 업체를 끼고 있느냐 안 끼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먼저 소비자들에게 직접 음식을 갖다 주는 라이더들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더들은 크게 자체 배달 방식과 주문 중계 방식의 라이더들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자체 배달 방식의 라이더들은 플랫폼 업체에 고용된 라이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문 중계 방식의 라이더들은 각 지역에 있는 일반 배달 대행 업체의 라이더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비율은 주문 중계가 70% 그리고 자체 배달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문 중계 라이더들의 가장 큰 목소리는 무엇이냐면요. 지역에서 단합을 해서 기본료가 오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장들이 갑질을 하는 경우도 많고 배달을 임의로 배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힘들다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라이더 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이더들의 의견이 담긴 내용들이 이번 정부 인수위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라이더 산재보호법을 국정과제로 선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배달 방식을 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에 소속되어 있는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12월에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기본료 3,000원이 7년간 동결되어 있어서 너무 임금이 낮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기본료 인상은 하지 못했지만 거리를 직선거리로 보지 않고 내비게이션 거리로 보고 할증 요금을 높이는 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배달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라이더들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 배달 업체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지역 배달 업체에서는 거대 플랫폼,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업체 때문에 배달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라이더들의 임금은 점점 올라가는 상황인데 자본이 많은 플랫폼 업체에서 라이더들을 비싼 돈을 주고 빼가고 있어서 본인들도 그 가격에 맞춰서 라이더들을 고용을 하다 보니 라이더 임금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플랫폼 업체 때문에 배달비가 오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점주들의 의견을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음식점들은 플랫폼이 가져가고 있는 광고와 그리고 중개 수수료, 플랫폼이 책정해주는 배달료가 너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정되는 수수료율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계약 관계의 당사자들 간에 서로 동등한 입장이 아닌 플랫폼이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모양새로 데이터 독과점과 시장 독과점으로 인해서 의뢰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이해 당사자들은 각자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 논리들을 하나로 이어줄 그리고 중재해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중재는 그리고 민생에 대한 해결은 결국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